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이진, 나야, 희동.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다 할게. 그때 보자. 다시 들으시려는 1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이진, 나야, 희동.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다 할게. 그때 보자. 근데 봤어. 네가 보여줘서.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 풀하우스 14권은 나왔어? 나왔어. 15권은? 15권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 기다려. 기도야. 다시 들으시려는 1번. 3번째 메시지입니다. 4번째 메시지입니다. 보고 싶었어. 근데 봤어. 네가 보여줘서.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 풀하우스 14권은 나왔어? 15권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 기다려. 기도야. 오늘의 저의 고 run은 그래서. 네. 네. 아니요. 항상 안의 고 run은. mogą 보이시죠. 1170. 155. 222. 222.